O unsere 첫 번째 랩배라 후는 마얀 랩퍼가 한입 show me 2번 구곡 yen 보컬 빨란 한 집단인 두 번째 보컬도 완약 붕붕힝 이 무대는 밤 이후 저 얘기 시작돈 점 벌소에 음악의 나님 세 번째 당시 랩배라 전향 결정은 못 참지 민식 팬 어떡해 진지하게 이 새끼를 빠니 이태원 만나면 쟤래 근데 벤지프레스가 44번째 난 진짜 대장 넌 최승연의 다가야 정치인 정치가 싫대 왜 취미에게 코랜이 블랙넛가 뜯어내려 해 탓도 직접 통화했지 얼굴에 낙서하고선 전화하라고 꾸며내 가사 대신 낙서 래퍼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닥 전부 다 경쟁 연락할 수도 있겠지 나도 그래 봤어 대신 정의란 말은 안 배치 탑 밑에서 twerk하니 니 이름 바꿔 너는 색발음 나랑 여기고 나서야 커리아 하댄 건 맞아 고맙니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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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니 발음 금수저 청박아 너 진짜로 캐나다 살다운 그리고 잘 들어 블라세 너 우리 회사 오려고 미팅도 했었잖니 너 가는 가스 쓴 거 방금 다 지웠다네 그래 맞아 줄게 한들 대신 하던 대로 홈이 유난한 딘 차에 미식이 처음으로 관심 받고 들떴어 bitch 맨 전이었으면 나 전사였고 다 다 먹었어 bitch 이 말 듣고도 순간 된장년 ck 속으론 좋아 넌 나를 사랑하잖아 작년아 이제 넌 내 호야 장례 시킬 회사에 내가 전부 어디에다 판다 지분을 생각해봤지 알고 나서 써봐라 가사 관련인들에게 독한 마음은 없지만 말이야 니 전에 사과 8년 전부터 cj꺼 6달러 그리고 회사 파는 게 또 무슨 죄였었나봐 그러면 케이스 니 거 전부는 아니 왜 탓거냐 이 말 7대 3 6대 4 5대 5 가르마 인접권 회지우타 추는 내 앞에서 저건 다 띠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 띠리리 띠리 띠리리 띠리리 띠리 띠리 띠 예 안녕하세요 문 전의장입니다 업계 외의 분들을 위해서 방금 가사에 나왔던 인접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릴게요 인접권이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노래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회사가 100% 그걸 가지고 있고 가수가 계약되어 있는 동안 회사와 정산을 이렇게 매달 혹은 뭐 주기마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가수가 나갈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회사는 가수에게 정산을 보통 안 해요 저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가 물론 이걸 안한다고 해서 나쁜 회사가 되는 것은 또 아니지만 저는 그냥 그동안 좋았으니까 우리 너무 좋았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매달 정산을 영원히 해줘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저스티 승희도 그렇고 뭐 cgm도 그렇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들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이 ck같은 경우는 자기 인정권 뺏겼다고 너무 소문내고 다녀서 저까지 알게 됐었는데 그렇게 찡찡됐다 이거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 옛날 표절했던 노래들이지 자기가 정산 못 받는다고 찡찡대는 모습 자체가 아무튼 나 지금 말로 할 게 아니잖아 문 전 의장 이제 떠나오고 다시 디스카합니다 렛츠고 7대3 6대4 5대5 가르마 인정권 해지 후 다 주는 내 앞에서 적은다 더 중요해져 샥냐 나 근데 너 다 뺏겼잖아 표절로 돈 벌면 안 되지 그냥 감사하게 살아 표절에도 그것도 능력이라고 합리화할 사람 혹시 그래서 10년 채 꾸준히 날 실력할 어쨌든 전 회사에 대한 불만 왜 나한테 불어 이 창년년에 하온이 인정권도 꼭 줄여 이 장식 내려놨 내 윙이 넌 파존내니 무던 고등래퍼보다 라이브 타면 항시 고개 숙여 쇼미 몇 번 나왔는데 본선 진출도 못하지 랩 SKILLS보다 연습해야 할 것 같지 내가 너를 무시해와서 내가 미웠었다며 개까나 안 돼 이 년아 그럼 왜 무시하는지 알아 말투 목소리 싸가지 실력 다 애새끼 냄새 넌 예수가 하냐 이 채널 수치 자점에 미션이 거울 보면 볶음 비비며 자비할 놈 지능이 너무 낮아 내게 목대와 지발로 너무 드뻐라서 표절해도 논란 안 나고 내가 인정 안 해줘 10년 날 생각하고 장려 취직 시켜두는 만큼 내 이름만 부를 것 같네 법이 하루 없어진다면 난 누굴 찾을 것 같애 배열량이 달린 친구 나랑 Spawn 시도 실수 Red Bell Lyricist 텅 빈 내가 꽃을 짓어 나랑 전에 싸운 사람들 그래도 체급이 맞았네 너가 잃을 게 있어야 내가 얻는 법이라네 진정한 코스가 가장 상대하기 싫은 상대 제일 센 놈일 것 같아 아냐 묵은 보낸 광대 종구린 폰트 목구리 비치면 굳이 왜 사냐 그 돈으로 짐 TP 와 유산소 빛이나 나와 Busted down 산소 호흡기 형이 선물 줄게 받아 내 회사 몇 명 연락했던데 이젠 말아 배 아파 그냥 그 시간에 찾아봐봐 스쿠버 다이빈 강사 물속 들어가 숨 참아 이전 무대들 with drama 아직도 못 고치잖아 근데 좀만 생각해봐봐 평생 무대 과오 옥증 놀림 받기 살만 알까 전락이 무대에서 기절할 때마다 성형 이거니 너 양악했단 소문 있던데 폐학장 먼저지 회사 홍보전략 swings댓 사기 느낀 것은 없니 넌 내가 싫다 외치지만 매일 찾는 것은 Real 무동력 최멘한 대로 곧바로 정리 너 조깅 동호회에 지나가면 공랑장에 걸린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기도 3시간은 걸린 고등학생 무대 조진 뒤 동정표마저 먹자 올해의 artist 나의 뻔했지만 올해도 집에 근데 나 또 짐 CEO 또한 네 오토춤 기계 솔까말 너 집에서 기계가 너에게 말을 걸지 미친납해 언제 들어와 너보다 내가 더 성실해 그럼 넌 욕주에 앨빠뜨린다 하면 걔 다시 얼지 못된 나쁜 주인 넌 표절 킨 양치심 역지심 뺏네 힘도 딸려 침 뺏음 거기 없게 걸지 누구 쓰려 사장 너만 오면 말 걱정이 없지 우린 정식해 실컷 뱉고 가 많이 안 사네 푸시케 양신문 실존이라 절대로 안 망해 뜬 곧 레이커마저 별명 잘 아는 게 뭐야 체결 만든 거 박수해 여전히 과업인 거야 래퍼도 아닌 생기생관계 원래 난 이긴 건지 호지가 호초춘 싱어 종종 배한 위너인 건지 랩보다 싫어 그래 근데 정작 지인 어디지 욕할 자격 없어 왜냐면 넌 지석지 표절 인생된 게 병신 정신 싫다 하며 정치 오지들 까기 하나 성실씨 내게 충돈 없지 회사 찰만 나 좀 개다 혼자 하니까 철어 어째 내 곽수원 썩었다 하고 단물까지 먹어 세상이 호락하지 엉카로 인생 구할 놀다 니 별명 중 멋있는 건 차치 pt도 못 뽑아 넌 실제로 만나는 날이 너무 기대되네 존 티 안낸다면 오줌만 갈기께 맹세해 근데 생각해보니 난 니 음악을 깎지 너는 내 음악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지 근데 생각해보니 난 니 음악을 깎지 너는 내 음악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지 근데 생각해보니 난 니 음악을 깎지 너는 내 음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해 너는 생각해보니 난 니 음악을 깎지 너는 내 음악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지 BITCH Back up Back the fuck up Back up Back up Back the fuck up Back up Back up 병 CK 패코티 바지 아래는 no panty 내 아래 힘든 척해도 속 좋은 존재지 딱 가리버릴 어딜 가도 못 고쳐 회사 욕하고 나가고 바로 탑 아래 고쳐 GT 스타트 얘기 경감 없으면 셀피 찌찌 걸어보면 딸 잡을 땐 딴 손 쐬 뒤 끄적인 질 KC 건설 CK 광고를 커져 왜냐면 10세키는 뱉고 D plus no panty son 쓰기란 말치 폐지란을 가르켜 가짜는 깝치는 법 종종 패지 않으면 17년은 막 파고 스물렛을 열어서 참 어떡해 네가 감히 내 유산에 침 뱉고 say it 네 선배들도 나 통해 기술 좀 다 듣지 인지도 자신 없어서 체인에 보증은 다 썼니 네 모든 표절보다 유명한 거 붕붕이 덕이 F birthday 치고 엔터 누룩이 Yeah I'm Lee and Jay and Scotty yeah ring 정치꾼 아니네 미안 넌 스탑해 조둑새끼 내가 얘한테 쪼라 해봐 네 음악춤인 힙합팬들이 알아서 심판해야 했던 일 내 디스곡마저 또 표절 NLE chopper 내가 왜 이런 애랑 겪여야 하네 시발렛 잘나가는 척해도 디스곡 조회수가 10만 날 판 놈 중 누구 이래로 이 정도라면 네 말 예 무의식의 대체감이 결국 만든 brand 뜻 궁금하다면 알아라 Korean copycat Yeah another night try my motherfuckin bell I killed ya 너네들이 나 계속 이렇게 부추겼잖아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쫄았냐고 진짜로 원하던 거 했어 그치 이제 좋냐 너들이 원하던 게 이거였어 이제 좋아 이 시발새끼들아 니네 시발 힙합팬이라고 하니 개새끼들 니네 중에 야 진짜 진지하게 얘가 래퍼야? 얘가 음악이냐? 얘 노래 러브송 부르다가 갑자기 래퍼인 척하고 나한테 오는게 그런 애들을 애를 지지를 해 너네? 니들이 힙합팬이야? 야 나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 개월간 존나 수치스러웠어 내가 힙합한다는 새끼라는게 존나 쪽팔렸어 어디가서 그런 힙합한다고 말 안했어 쪽.. 존나 씨.. 야 최소한의 명예라는게 있는 거야 최소한의 내가 우리 전부 다 인간으로서 다 병신인 면 다 있고 난 언제나 그걸 얘기하지만 적어도 이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서 지켜야 될 등뼈라는게 있잖아 그 척추라는게 있잖아 근데 그것도 없는 존나 오징어새끼 데려다가 나보고 싸우라고? 내가 그렇게 살았어 이 시발새끼들아 내가 그렇게 살았냐 최소한의 리스펙트라는게 있는 거야 최소한의 나는 이게 여거하는데 너무 힘들었던게 시발새끼니 비치니 뭐니 그래 뭐 재밌잖아 평소에 하는 말도 쓰는건데 적어도 내가 이 나이 먹으니까 서른여덟 내가 이런 말을 쓰고 유룸이 같은 아이들 부모님 이걸 듣는다 생각하면 내가 오글거리는 나이가 됐어 내가 이게 싫어 진짜로 싫어 진심으로 아 그러면 넌 뭐 스윙스는 더이상 힙합이 아니야? 그럼 막 중단 맨날 욕해야지 힙합이야 기왕 나를 이 막 내 사람들 90명 이런 회사 막 버텍스 막 짐티피 이런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 전장터 이 글래디에이터 이 스테리엄 안에 날 끌고 올거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 뭔 말인지 알아? 최소한 이 바닥에서 뭐 좀 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왜 이런 새끼랑 싸워야되냐고 이 시발 이해했어 너네? 너네 이해했어? 내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 이해했어 이런것 때문에 저 새끼 시발 쟤는 그냥 좀나 맨날 카피하는 병신인거 옛날부터 알았잖아 쟤 따까리야 언제 한번도 쟤 혼자서 멋있게 몰한적이 없어 잘 생각해봐 쟤 커리어를 하온이 마저 그 예능에서 잘된 애들을 끌어다갔어 저 뭐야 저기 뭐야 사표드 특징 저 시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몸 만드는거 안 어울리는거 막 하게 해가지고 폭력적인 애로 만들었잖아 저 모습이 어울려? 쟤는 저런 재능이 있는 새끼야 보면 옛날부터 아 난 심지어 근데 쟤 막 몰 만들고 이런거는 높게 평가했어 되게 멋있게 보고 있어 겉 하나 꾸미는건 정말 대단하다 나 저면은 난 영감 받았거든 근데 저 시끼는 진짜 언제 봐도 결국엔 인터뷰하는거나 말하는거나 언제나 과장시키는거 보면 저 새끼는 속이 없어 쟤는 속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런 애를 상대하고 싶겠냐고 1초 1분이 중요해졌다오 나 예선이야 달라 왜 나를 아 남자 했잖아 됐지 했지 했지 나 나 나 퇴물이야 내 준데 못해 에 에 못해 너네 힙합 아니야 이 개새끼가 꺼져 나 퇴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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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